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은 아삭아삭이네요 오늘은 아삭아삭이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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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랑 소스 오빠랑 소스 소스 육수 밥 배가 고소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고소해요 그리고 그리고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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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자, 오늘의 모습을 보는 영상은 정말 좋아요! 그리고, 오늘이 다 뵙게임이 정말 좋아요! 정말 아쉽지만, 이 영상은 잘 마무리할게요! 그리고, 제가 찍어먹는 영상은 정말 정말 좋네요! 그리고, 이 영상은 정말 잘 안들어가는 영상은 정말 좋아요! 진짜 너무 좋아요! 생각보다 더 맛있어요 굳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뭐지? 그치? 더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제가 너무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도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아이콘 단지 매콤한 맛 달콤한 맛 매콤한 맛 띠 옥므린 옥므린 이름롤 대파 치즈볼 부끄러우니 핫도그 아삭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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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태양, 조급, 설탕, 설탕 천 вед, 치즈베리스, 마요네즈 마요네즈 tomatoes 저는 물을 전혀 먹기 전에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밥을 먹으면 더 맛있을듯 고소한 고춤이 들어있어요 안에서 먹으면 더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고요ㅜ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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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ㅜ wrench dining 치즈볼 저는 두 번째 브러쉬에 있는 게 바로 한 번 더 만들어졌어요 저는 한 가지 덕분에 두 번째 브러쉬에 비해 보이네요 저는 두 번째 브러쉬에 비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브러쉬에 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한 번 더 먹겠습니다 자, 두 번째 브러쉬에 비해 주시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